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유한타진권 선수들의 능이죠. 선능에서 오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선수 얘기 좀 했었다가 룰레상스 호텔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혼돈스러웠던 그리고 정말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아까 또 뭐였죠. SK바이오사이언스 또 크래프톤 이 주식들 쳐다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을 하루 같은데 오늘 일단 어떻게 마감됐는지 우리 부장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시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삼성그룹주들 또 좀 변동성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들도 나왔고 사실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 오늘 이재용 회장 가석방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기대치를 좀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오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상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SDI나 그다음에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해주고 삼바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 주들이 주도하는 모습이 대체로 좀 강하게 나타났고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IPO 신규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MSCI 지수 신규 편입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었고요.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또 절반 정도밖에 8월달은 못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 내수주들이 좀 더 힘든 하루가 좀 더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시장은 좀 갈리는 모습이었었죠. 백신 관련 주들 그다음에 또 백신 때문에 백신이 못 들어와서 코로나가 늘어나서 피해보는 업종들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 그다음에 IPO 섹터 쪽들 MSCI 지수 편입되는 섹터 쪽들 이런 쪽들 쪽으로만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좀 편가르기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 1.5배속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지금 정속 중이고요. 숨은 알아서 쉬십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알아서 숨 쉴 포인트 다 있으시니까 많이들 너무 걱정하시네. 일단 말은 말씀 약간 좀 빠르신 게 어쩔 수 없이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나누어지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부장님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카뱅도 입성을 했고 크래프토 입성했고 또 연말에 LG에너지솔루션도 들어올 텐데 더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일들이 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지금 보면 이제 정규 편입과 관련되어 있는 정규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센 상태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것들은 이제 또 뭐랄까요? 정규 아니어도 이제 편입될 수 있는 확률이 시가총액상으로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형 IPO들이 있다 보니까 IPO 되는 기업들 쪽으로 돈이 계속 빨려들어가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약세 현상이 좀 더 이어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전에 만약에 아주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시장에 만약에 100종목이 있을 때랑 시장에 1000종목이 있을 때랑 또 3000종목이 있을 때랑 소급이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관심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들어오다 보면 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분산이 계속 나타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대형주들이 힘들어하는 장세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앞으로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IPO가 있을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계속 조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차라리 그런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아예 그런 MSCI 편입 이런 거 걱정 없는 소형주들은 영향을 좀 덜 받겠군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너무 좀 세력화되어 있었고 약간 테마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런 종목들마저도 요새는 좀 수급이 빠져나와서 상당히 힘든 주가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항상 그런 테마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은 나름대로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카카오뱅크가 9% 넘게 빠졌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아까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 나눴었는데 네. 넷마블에서 그냥 강력하게 강 스파이크로 매도를 600만 주를 매도를 했다라는 공시가 있어서 600만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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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장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장에서 풀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급 확인해보니까 네. 기타 쪽에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샀거든요. 네. 맞아요. 기타면 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넷마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600만 주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카뱅이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속절없이 좀 빠졌던 크래프톤은 그래도 한 1% 넘게 살짝 올랐군요. 네. 크래프톤이 참 불쌍한 종목이 되어렸는데요. 네. 네. 오늘 뭐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공모가 이하로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40만 원 부분까지 터치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거의 그러면 하한가 까지 비슷하기가 아. 하한가는 아죠. 까지는 아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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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이제 공모가의 한 90% 수준에서까지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200%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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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시가는 이제 44만 원대에서 나와가지고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40만 원까지 찍고 네. 네. 변동성을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올라와서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크래프톤이 좀 약간 공모할 때부터 약간 수요 예측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공모 가격도 좀 너무 세게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좀 많이 그런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인데 오늘 좀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좀 아쉽죠 지금 공모 받으신 분들은 일단 다 손해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 공모 받으신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크래프톤도 다른 신규 ipo 종목들처럼 시가총액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은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또 수급이 좀 도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편입이 되게 되면 그 편입 수요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msci 지수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편입 비중 대비하면 한 4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 지수에 편입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9천억에서 1조 정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사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편입만으로도 네. 왜냐하면 지수랑 어차피 연동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매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슈가 차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크래프톤 이제 그 지점에 계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 좀 그러니까 저 뉴스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흥행 참패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긴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보통 경쟁률이 낮으면 실제 공모가 이하에서 출발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좀 상담 받으셨으면 어떠셨어요? 그때 분위기는 손님들 좀 해보시겠다는 분들을 웬만하면 좀 말리긴 했어요 말리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받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태다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텐센트 의존도도 상당히 좀 높고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좀 잘 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게임에 하나의 게임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그런 상태다 또 공모할 때 또 때마침 또 텐센트 미국 중국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실적을 등에 얻고 공모가가 이만큼 산정이 됐는데 또 그쪽에서 리스크가 생기다 보면 지금의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말씀하셨던 대로 카카오뱅크 대비 에서 거의 한 10분의 1토막 정도로 공모 시장이 좀 작았었죠. 5조대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의 상황은 좀 뭐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뭐랄까요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도 되게 핫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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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핫 했었었는데 해피 림은 들어올 때 코로나가 엄청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빚을 못 봤었어요. 근데 요새 조금씩 양면에서 빤빵하게 들어오면서 모양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나면 뭐 그런 행보를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모할 시장 분위기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참 메타버스 유행할 때 맥스트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렇다시피 딱 입성할 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흥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크래프터는 입성할 때 분위기는 썩 협조적이지 않았던 여러 환경들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아마 오늘 공모가 아래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msci에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여러 etf들이 만약에 이 지수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한 1조 가까운 돈들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기사들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오늘 좀 있었습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백신이 지금 가장 핫했죠. 아 그래요? 네. 오늘 백신 섹터 쪽들이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만 보면은 뭐 그동안 좀 백신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좀 강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코로나 변이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제 특허 받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상한가까지 장중에 갔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핫한 거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올랐어요 오늘? 줄여서 이제 sk바사인데요. 상한가 찍고 약간 정말 눈물만큼 밀려가지고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 3상 이제 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했는데 중앙항체 뭐 형성률이 뭐 80명 갖고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100%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밀어준다 이제 후반에 기사까지 좀 나오면서 강하게 좀 밀어붙였었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백신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아 국산 백신으로? 네. 맞습니다. 오늘 거의 시장이 돌풍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좀 리딩을 했었고 또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한 68% 가지고 있는 sk케미칼. 아 네. 그 지분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까지 좀 빌빌거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한 큐에 급등을 하면서 그 가치를 좀 많이 보여주는. 왜냐하면 실적도 좀 괜찮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sk케미칼이 이제 지분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그거 감안하면 지금의 이제 sk케미칼 시총이 뭐 말이나 되냐 뭐 이러면서 장주에 좀 많이 급등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말했습니다마는 이제 모더나가 8월달 전 절반밖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국내 백신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좀 열망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제 또 삼바가 삼바가 또 많이 급등을 했어요. 삼바. 네. 삼바도 많이 급등을 하면서. 삼바도 지금 뭐 그 백신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백신 이제 8월 말경부터 이제 생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실적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뭐 하여튼간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백신 쪽으로 이제 두루두루 달에 걸친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SK바사하고 이제 삼바 두 개가 시장의 가장 대형주당에서는 가장 큰 모습이었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뭐 비슷한 기업들이 좀 많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코로나가 좀 늘어났잖아요. 주말 효과가 거의 없어지고 1500명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거다 백신 수급도 원활하지가 못하니까 그쪽에 대한 좀 열망이 많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이 보시기에 근데 올해 딱 보니까 그 이게 백신하고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5월에 반도체 K배터리 그 다음에 7월에 아니 그 5월이 이제 반도체였고 7월이 K배터리였던 걸로 기억나고 이번에 이제 K글로벌 허브 뭐 전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답 이거는 사실은 약간 정답을 알려주고 치는 게임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좀 정책 수혜주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매매하면 사실 이번에도 백신도 참 미리 하신 분들은 수행률이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개인 투자분들이 했을 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너무 또 이게 또 테마성 매매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보면 정말 글로벌 큰 테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들은 큰 테마였었고 친환경 최근에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 테마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쪼만한 그런 쪼만한 테마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글로벌한 글로벌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건 테마라기보다는 산업의 방향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큰 방향성의 그림을 정해놓고 움직인다라면은 사실은 뭐 작년부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쥐고만 있으면 실패할 수 없는 게임이었었고 최근에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뉴스만 봐도 한 지난주, 지지난주 그때부터 살짝살짝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백신 얘기들이 나왔고 계속 뉴스만 제대로 보셔도 사실 강세장의 특징이나 또 강세 테마의 특징은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접근해도 수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후발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있고 정책들이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를 큰 테마를 그려놓고 그 큰 테마가 방향성이 맞다라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 시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선택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되게 큰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도 뉴스화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나오고 이러면서 또 대통령님이 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크게 오르기는 하는데 항상 지금 시장이 뭐랄까요 방황하면서 이렇게 돈들이 뭐랄까요 어떤 쪽으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대형주들 쪽으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쪽에 더 집중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초강력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결국은 또 시총 상위 종목에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니스 사랑이 엄청나게 넘쳐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넘쳐나고 오늘 ASK 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 외국이가 기간 팔았어요. 개인만 샀어요. 어제부터 팔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사서 올린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동안 좀 쉬고 있던 돈들이 대형 IPO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몰려드는 돈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수급 쏠림을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짜잘한 좀 테마주들이라든지 정치인물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개별주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핵심적인 정책 테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들 저희 증시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고 그대로 좀 따라가시는 그런 흐름이 지금은 좀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서 올렸다고 보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오늘 부근에서 샀어도 수익은 났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가는 부분들은 뭐 여미사님 말씀대로 정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따라가주는 게 맞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그룹주들은 대체로 썩 좋지는 않았군요 오늘.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막상 이제 이재용 회장 가석방이 딱 결정이 되고 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르지도 않아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왜냐하면 오늘 붕 뜨면 다들 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제 아예 붕 뜨지를 않는데 그 자체가 뭐 이제 시장 내용들만 놓고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막상 가석방이 되더라도 당장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풀어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좀 뭔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주들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보면 삼성그룹주들이 이제 하락한 핵심 종목들이 이제 물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다음에 뭐 SDS, 전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 것들이 좀 빠지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SDI 거의 80만 원이죠. 80만 원이 끝났죠. SDI. 그 다음에 삼바, 그 다음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오늘 거래 정지가 오래됐다가 오늘 처음 풀렸어요. 감자하고 이제 다시 풀린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엔지니어링이랑 삼성중공업이랑 합병 시도하다가 한번 안 됐었는데 그걸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엔지니어링 상당히 좀 급등한 상태였었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른 삼성그룹주들 내용 보면 전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동. 많이 빠진 삼성그룹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참 극명하게 좀 많이 대립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를 길게 보고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오늘 좀 많이 오른 건 팔고 빠진 건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반도 그쪽은 어땠어요? 오늘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은 어제까지는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이제 결국엔 소문에서 와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였나요? 오늘 보면 반도체 종목들 좀 조정 많이 많았죠. 어제까지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좀 기대치에 오르고 나면은 그다음에 좀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ddr5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하고 후공정 테스트 쪽들은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좀 오늘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뭐 좀 후발주들은 조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일부 보였고 선도주들 같은 경우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세를 아예 망그라틸 정도의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의 폭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뭐 한꺼번에 강하게 좀 부각된 다음에 오늘 뭐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은 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뭐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노광 쪽들 노광 쪽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온 이제 DDR5 쪽 이런 쪽들은 그래도 좀 추세가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조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과하다 뭐 추세가 무너졌다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조정은 반도체 쪽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폭 확인하시면서 또 다시 또 조목들 좀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일진 머트리얼의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국내에 상장합니까 뭐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아침에 나오면서 급등했었다가 다시 또 원위치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뭐 일진 머트리얼의 말레이시아에 투여했던 자회사들 뭐 이제 국내로 이제 상장 준비한다라는 이제 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도 ls전선 아시아 뭐 이렇게 해서 상장시키면서 고렸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진 머트리얼즈가 이제 해외의 자회사를 이제 국내에 상장시키고 뭐 일정 부분 이제 수직 계열화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은 약간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 에코프로 좀 따라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느낌 살짝 있었었는데 뭐 요새 에코프로 그룹주가 거의 원탑이잖아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지금 친환경 맞고 해서 정부의 정책과 뭐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진 머트리얼즈도 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동박 공장 이제 건설하는 부분들 뭐 이런 쪽 때문에 이제 자금을 계속 이제 끌어들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또 연관돼서 또 말레이시아 쪽 자회사들도 이제 국내에 좀 상장시키면서 어느 정도 또 유동성을 좀 더 만들어나가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좀 2차전지 종목 근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도 조정은 있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장중이 조정을 잘 받고 예 오후장에 좀 흐름이 좀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이 오늘 조정은 받았지만 추세상에 하자는 거의 없었던 조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하여튼 오늘 센 친구들은 굉장히 셌고 또 나머지 다수의 친구들은 그냥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마 오늘 시장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보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혹시 보면 이제 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민감주가 너무 의미 없어요. 이게 참 웃긴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나왔다 그런 데서 딱 봤더니 108명 이더라고요. 중국 본토가. 중국은 지금 내수주 엄청 좋거든요. 10몇억 가운데 108명이에요. 네네. 근데 늘었다라고 막 그러는 거여서 내가 우리로 따지면 정말 가소로운 숫자인데 중국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국 보면 요새 조금 내수 쪽들 오히려 상당히 좋습니다. 어저께는 음식료 섹터주들 다 상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경기민감주들도 일부 있었지만 중국은 약간 좀 컨택트 소비주들이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반대로 또 중국은 또 성장주라고 하는 이런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국채금리 10년물만 봐도 여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회복 이런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고용지표가 한 두 달 연속 잘 나오면 테이퍼링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연준 이사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또 미국도 코로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서 이 부분이 또 발목이 돼서 뭐 쉽게 금리를 못 올릴 거다 테이퍼링을 금방 못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채금리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미국채금리는 좀 바닥을 치고 일단 어느 정도 좀 경기 지표들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로만 봤을 때는 지금 경기민감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뭐 기존에 경기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이미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상태인데 우리 국내로만 따진다 라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수출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내수는 좀 약간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는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차익실험 메모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철강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수출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폭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가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경기민감주들이 좀 힘든 구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채금리는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뭐랄까요 금리가 더 이상 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이 시작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은 좀 반영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계속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 는 해봐야 되는데 이 국채금리의 상승 부분이 테이퍼링을 생각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안 좋아질 것에 대한 그런 반증인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장애 특성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좀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또 어디 선릉 쪽으로 또 가십니까 집으로 가야죠. 아 이제 뵙으로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선릉은 뭐 쳐다보기도 싫으신 모양이에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또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Zove, 지적, 학교, 지적, 학교, 짚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내일 함께하는 산부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진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